안녕하세요 찍어보았다 윤호입니다 요즘 매일같이 비가 오는데요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빗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서 오늘은 빗소리와 같이 소리를 담아보았습니다 카메라를 사용하고 렌즈에 대해 좀 더 알게 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망원의 영역이 궁금하게 되죠 좀 더 가까이 찍고 싶거나 직접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에 망원렌즈는 더욱 절식해집니다 오늘은 이 망원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망원렌즈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망원렌즈에는 다양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멀리 있는 피사체를 눈앞에 줄 수 있다는 점이죠 우리는 생각보다 일상 속에 다가갈 수 없는 방위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건 울타리가 될 수도 있고 차도, 호수, 건물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죠 망원렌즈는 그런 방위 요소를 넘어서 좀 더 가깝게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처음 망원렌즈를 사면 그동안 가로막혀서 다가가지 못했던 다양한 장면들을 담겨주니 신이 나거나 하죠 또 하나의 매력은 망원렌즈 특유의 배경 흐림과 배경 압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크기의 피사체라도 배경이 더 가까워지고 배경 흐림 효과 또한 굉장히 강력하죠 특히 인물 사진을 찍었을 때 배경이 거의 삭제돼버리는 효과를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매력을 가진 망원렌즈의 단점은 무엇일까요?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겁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망원렌즈가 다 무거운 건 알 수 있지만 조림의 값이 밝은 망원렌즈들 대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딱 봐도 크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실제로 촬영 자세를 잡고 들고 있다 보면 무거워서 한두 번씩 쉬게 될 정도로 많이 무겁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피로해지고 지치게 되죠 게다가 렌즈가 크다는 특징은 또 하나의 단점을 만듭니다 바로 사람들의 이목을 아주 쉽게 끈다는 점입니다 렌즈를 들어올리는 것만으로도 기선이 아주 쉽게 끌리죠 때문에 종종 울지 못할 해프닝이 생긴다는 경험담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물 사진 찍을 때 큰 렌즈들은 카메라 앞이 어색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느끼게 하기도 하죠 사진도 사진이지만 영상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제약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짐벌에는 당연히 올릴 수 없을 뿐더러 망원단은 떨림에 민감하기 때문에 핸드헬드 촬영이 매우 힘들고 고정을 할 수 있는 모노포드나 삼각대가 필요합니다 무거운 렌즈에 무거운 추가 장비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어깨는 한층 더 무거워지죠 하지만 이렇게 단점들이 있어도 이런 단점들을 상쇄시키는 장점이 바로 결과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게 있으실 때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오늘은 망원 렌즈로 찍어먹었다 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